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용산구 국회의원 후보 기호 7번 구산하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민 여러분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나락골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최근 의대 증원 사태 어떻습니까?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건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정치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에 대화를 하자면서 2천 명 증원은 절대 줄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화가 됩니까? 갈등만 커질 뿐입니다. 그 사이에서 피해를 보는 건 국민입니다. 대파 875원 논란도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간다니까 대파 가격을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낮추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물가가 비싸서 못 살겠다는 소리가 나오면 안 되니까 부랴부랴 낮춘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합니다. 조금만 못마땅한 소리를 들으면 경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비위를 맞추느라 대파가까지 조작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병대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도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결과를 보고받더니 경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 수사 외압을 자행했다고 합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서 수사 결과를 무리하게 변경시켰습니다. 그런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범죄 피의자를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임기를 한 달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불통도 이런 불통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무능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중앙일보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독특한 능력을 지녔다고 했겠습니까? 경제도 잘 될 리가 없습니다. 2023년 무역 수지를 보면 한국이 181위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는 18위였는데 지금은 181위로 추락했습니다. 이러니 우리 국민이 살기가 힘든 것입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친일 대통령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기업 팝병을 도와주려고 SK하이닉스를 압박했다고 합니다. 일본 전범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한국 기업들에게 돈을 받아 대납하려 했습니다. 대통령실 예산을 써서 일본 방사능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홍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독도를 지도에서 삭제하고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독립군 장군 동상을 철거하고 친일파 동상을 세우려 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이제 겨우 2년 지났습니다. 3년이나 더 남아 있습니다. 3년 뒤에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망가져 있을지 모릅니다. 국민이 살려면 윤석열 대통령을 당장 끌어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뽑는 것이 국민의 권리이듯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건 역시 국민의 권리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려면 용산구에서는 권영세 후보를 낙선시켜야 합니다. 권영세 후보가 용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두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인기 사태이고 다른 하나는 이태원 참사입니다. 여러분 무인기 사태를 기억하시지요? 무인기가 용산상국까지 왔다 갔다고 합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무인기가 대통령 씨를 공격하기라도 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전쟁이 나면 용산은 쑥대밭이 됩니다. 용산 주민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런데 무인기 사태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권영세 후보, 무얼 했습니까? 통일부 장관이 아니라 전쟁부 장관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통일부면 대화를 하고 평화를 실현해야 하는데 오로지 남북 대결에만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불러오는 권영세 후보는 용산의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권영세 후보는 이태원 참사에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박희영 용산 구청장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급하게 사람을 몇 명만 보냈어도 수많은 사람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분통이입니다. 그런데 박희영 구청장이 한 일이 딱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이태원 소식을 듣고는 권영세 후보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영세 후보는 대체 박희영 구청장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국회에서 이 질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권영세 후보 성질만 내고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권영세 후보님 그렇게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대체 뭐라고 했길래 박희영 구청장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까? 권영세 후보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사실상 반대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아직도 국민들은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그런데 권영세 후보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왜 반대했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태원에서 159명이 죽어나갈 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윤석열 정권과 권영세 후보가 내가 죽어갈 때, 내 가족과 이웃이 죽어갈 때 발벗고 나서 주겠습니까? 국민을 구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용산을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권영세 후보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낙선시켜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총선으로 만들어질 22대 국회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22대 국회는 윤석열 탄핵을 제1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암살 테러 사건을 특검으로 철저히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평화 입법을 통해 전쟁을 막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을 철저히 심판해야 합니다. 권영세 후보를 낙선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국민의 살길입니다. 촛불 국민들은 매주 남대문 앞에서 촛불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맞서 민주주의와 평화, 국민주권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고 있습니다. 촛불 항쟁이 있어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굴하지 않고 총선을 앞둔 지금 전국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국민주권당은 촛불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작은 정당이지만 나라의 주권과 국민의 주권을 위해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려온 총선입니까? 저로의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모두 다 투표해 윤석열 정권을 철저히 심판합니다.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 일당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줍시다. 서울시민 여러분, 용산구민 여러분, 권영세 후보를 낙선시키는 것만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탄핵국회를 건설하는 길입니다. 반드시 권영세를 낙선시키도록 사표가 생기지 않도록 현명히 투표해 주십시오. 열심히 윤석열 탄핵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